다 됐어요. 다 됐다고요? 네. 당근 썰은 거 볼에 넣고 반죽할게요. 여기 쪽파 있죠? 쪽파도 쫌쫌 쓸어서 이 볼에 넣으세요. 이게 BTS 우리 지민이 때문에 많이 유명해진 거라고 하니까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. 사실 이게 영화 비생충 아시죠? 비생충에 짜파구리. 우리 한 번 했어. 레시피가 영어로 해외 사람들한테 나간 거예요. 그래서 사실 번역이 돼서 한식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져요. 맞아요. 선생님 것도 한식으로 좀. 나는 지금 해외에 우리 교포들이 많잖아. 교민들이 다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한 대. 당면도 다 지세요. 아 그럼 이것도 영어로. 우리 조민 씨 영어주면 되잖아요. 영어로 지금 통역해. 아니. 빨리. 동훈아. BTS 당면은 잘게 썬다고 말해. 어 누들 그래. 누들. 누를 릴을. 잘게. 릴을. 스몰 스몰 잘게. 해봐. 썰어서. 스몰 커팅. 스몰 커팅. 스몰 커팅. 스몰 커팅. 스몰 커팅. 메뉴 스몰 커팅. 메뉴 메뉴. 오케이. 해서 여기 볼에 넣는다 해 줘. 볼. 볼. 오케이. 여기다 소금. 솔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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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트 인. 솔트 인. 하프. 하프 스푼. 하프 스푼 인. 오케이. 어. 앤더. 외국 사람들 다 알아듣겠어요. 여기서 보고 있으면. 그럼요. 앤더. 밀가루를 뭐라 그럴까. 플라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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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넣는다. 이 정도. 요만치. 요만치. 그리고. 디스만치. 그래서 사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영어 굉장히 번역 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. 어 그래요? 예전에 그 제가 영어 배웠던 이시원 선생님이라고 했거든요. 아. 스쿨 닷컴. 집중적으로. 100일 동안. 아 진짜요? 어마어마하네.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 어떻게 하려냐 거기. 막아버리 어떻게 하냐. 박세리 선수. 네. 계란. 다섯 개를 깨서 넣는다 영어로. 파이브 엑. 뭐라고 그러니? 저스트 푸딩 사이드 파이브 엑. 저스트 푸딩 사이드 파이브 엑. 오. 자 하나. 하나. 둘. 영어 왜 이렇게 잘하시지? 오오오. 오오오. 오오오오. 전달. 빨리 빨리. 쉐이크 쉐이크. 네. 이 반죽이 너무 지르면 안 돼. 네. 되직해야 돼.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되직해야 됩니다. 그냥 계란만 하면 너무 묽어지거든요.